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파라미터라는 것은 연관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앞으로 3D 모델링 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고 모델링을 하시면 아마 모델링 하실 때 애로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본격적인 모델링에 앞서서 이 개념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파라미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사각형의 크기는 100x100짜리로 할게요. 100x100짜리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돌출을 해볼게요. x를 눌러서 돌출을 해볼게요.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제가 이 윗면, 이 블럭의 윗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스케치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릴 건데 제가 이번에 스케치는 이 블럭의 끝점 이 끝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크기는 50x50짜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출을 해서 이번에는 50짜리 조그만 블럭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블럭과 이 블럭은 지금 현재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블럭은 이 큰 블럭의 이 끝점 끝점에 붙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가 이제 표현을 엄마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엄마와 아들 그래서 엄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뭐 아들이어도 되고 자식이어도 되고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이 크기가 줄어들면 이 녀석은 자연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이 모서리점 있잖아요. 끝점 끝점을 얘는 무조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케치를 그릴 때부터 이 끝점을 이용하게끔 제가 끝점을 이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크기를 좀 줄여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를 한 70 곱하기 70으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스케치를 종료를 하게 되면요. 이 엄마 블럭이 작아지겠죠. 스케치를 변경함과 동시에 3D 모델링이 같이 변경되는 것도요. 다 지금 파라미터라는 것으로 다 묶여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스케치에 종속된 그 블럭도 작아지게 되고요. 이 블럭에 연결된 다른 아들 블럭도요. 따라가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파라미터라는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종료하게 되면요. 이 녀석은 엄마의 끝점을 따라서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무조건 엄마의 이 끝점을 무조건 붙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것은요. 연관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라도 이용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그 요소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블럭도 엄밀히 따지면요. 이 스케치에 종속되어 있는 블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뒷방에 숨겼는데 이 뒷방에 있는 녀석도 이 엄마 사실으로 따지고 보면 이 스케치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바뀌면 엄마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면 아들이 바뀌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모든 어 모델링은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 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로 진행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 과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현재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과거에 있던 일로 인해서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타임스탬프 와 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의 순서는 어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갑자기 뭐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엄마가 태어나고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것은 연관성이라서 내가 어떤 한 요소라도 점이라도 이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종속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어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렇게 연관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리무브 파라미터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에 리무브 파라미터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파라미터를 제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연관성이 너무 귀찮아. 그래서 나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리무브 파라미터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 나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주시고 OK를 누르게 되면 얘가 최종적으로 경고창을 하나 날리게 돼요.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이걸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했던 이 히스토리들 익스트루드 스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따로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그냥 바디라는 형태로 남게 돼요. 바디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히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바디라는 형태로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디 원 바디 투 이렇게 두 개가 남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두 개가 남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이 스케치가 바뀌더라도 블럭이 바뀌지 않아요. 파라미터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스케치를 종료하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것은 연관성이고요. 이 연관성이 깨지게 되면 이제부터 아무런 스케치만 변화했을 때도 블럭이 바뀌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파라미터가 깨지게 되면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웬만해서는 설계하시는 분들은 깨지 않으시는 게 좀 중요해요. 우리가 숫자만 바꿔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파라미터가 없다면 이것들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웬만해서는 이 리무브 파라미터를 웬만해서는 쓰지 마시고 설계하시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언젠가는 이 연관성을 쓸 수가 있어요. 살려놓으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것을 지우고 싶다 제가 연관성이 있는 상태로 잠깐 돌려볼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돌려볼게요. 이때 당시로 이때 당시로 되돌아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 블럭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지우게 되면 이 녀석은 이 엄마의 종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이 엄마를 지우게 되면 이것 또한 경고창을 날려요. 이런거죠. 아들이 과거로 가서 엄마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거랑 똑같은거에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지면 당연히 아들도 없어지구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아들도 아들의 연관성도 다 날라가구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아까 제가 OK를 눌렀을 때 경고창을 날라있어요. 파라미터가 다 깨지고 어쩌고 어쩌고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Delete Body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Delete Body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키보드에 Delete 키를 누르지 마시고 그냥 Delete Body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연관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연관성에 아무런 문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크기를 좀 줄여봤다. 그래도 파라미터는 계속 작동합니다. 이런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끝점을 연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블럭을 지워야 된다. 연관성이 있는 녀석을 지워야 된다. 그러면 Delete Body로 지우시면 돼요. 굳이 꼭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로 지우셔서 파라미터를 깨지는 일이 없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모델링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파라미터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 안 가셔도 차츰차츰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언급할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